네, 시험 깎고 이거 닦아야죠 내 거짓말은 잘 안 돼 내 so algun 짓을 수 있을 거에요 내 거짓말이 잘 안 돼 자, 경고 16g 도착해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져올게 아 아 아 아 아 씻으니깐 점점 깨네 여기를 보시면 격리를 버틸 수 있게 도와줄 몇 가지를 제가 챙겨왔습니다 이쪽은 게임 이쪽은 음악 근데 지금 마침부터 게임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일단 음악을 켜볼까요 뭐야 왜 안돼 아 됐다 어 뭐야 오케이 됐구요 요즘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넬리의 글램아 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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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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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 Lavender Soul거든요 왜냐하면 연습실에서 연습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구로 연습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약간 기구 없이 연습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불안한 게 있답니다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는 게 조금 효과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여 있을 때 물론 집중은 열심히 하지만 가끔은 서로 웃겨주기가 바쁠 때가 많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격리하기 전에 꼭 약간 결심했던 게 매일 씻고 반신욕을 하자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오기 전에 태형이가 Bath Salt 같은 걸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요 그걸로 반신욕도 하고 씻고 왔답니다 근데 잠깐 이거 어떻게... 어떻게 해야 되지? 우리가 또 이렇게 다 받아왔죠 왜냐하면 연습은 다 하긴 했으니까 한국에서 했던 콘서트 영상도 있기 때문에 Love on the floor 한번 연습해볼까요? 아 그리고 이 연습이 막 동작을 막 열심히..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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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바로 이미지 트레인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Stop 1, 2, 3, 3, 4, 5, 6, 7, 8 아 또... 1, 2, 3, 4, 5, 6, 8, 8 1, 2, 3, 4, 5, 6, 8 3, 4, 6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9, 10 아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더라?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깜빡했다 이걸 보는 게 재밌을지 모르겠네 풀 수업 한번 해볼까요? 이때 내려갔어 옷 입고 아마 이때쯤 올라올 거예요 왜요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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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이 곡은 또 일본에서 저번에 나온 곡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공연을 약간 춤추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는 무대 중 하나죠 와 근데 우리 진짜 구성 외울 거 많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순서도 좀 바뀌긴 했어요 아무튼 안 믿겨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 시간 2시 반 이고요 자는 거는 약간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격리 1차 잔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할지 좀 궁금하네요 아직 뭐 나쁘지 않아요 시간 좀 빨리 가요 아니 포커스 뭐 여기다 하고 아무튼 잘자요 굿나잇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